너 자기 이쁘나? 나가 진짜 비슷하다 근데 어렸을 때 보는 거 같아 어제 너 춤춰놓고 보면서 태민이 어렸을 때 분위기가 확 나는 거야 봤어 박력태민, 태민이었잖아 그걸 너에게 준비했어? 빵! 빵! 여기서 풀린 거 같아 비슷해 심장 소리를 콩콩콩 네가 들을 것 같아 태민이 형이랑 방 쓰면 진짜 태민이 형이랑 방 쓰면 진짜 태민이 형이랑 같이 숙소 막 그런 거 하는 거야? 같이 했어? 뭐 어때? 나른해진 이 순간 우와! 진짜 재밌겠다 우와! 진짜 재밌겠다 이 형도 그걸 했으면 좋겠다 자주만 가서 가서 같이 지성이랑 방 쓰는 사람은 먼저 주무시는 게 낫지 않을까? 먼저 꼭 주무시는 게 낫지 않을까? 지진 아니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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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감독님 제 감독님 넌 이제 TAINYN이 형 무브를 굉장히 좋아해서 같이 we love her we love her we love her 진짜 도전해도 느낌이 안 나오더라구요 어떻게 하는지 빨리 아 이렇게 자라고 싶다 우아한 손짓, 은근한 눈빛 투명한 창가에 넌 비춰서 알아내는 무묘한 그 느낌 아찔한 끌림 어두운 조명 아래 날 사로잡은 문 우아한 손짓, 은근한 눈빛 잠시 난 모든 걸 다 지워 Q. 크리스완이의 마디 뜻 선수, 은근한 눈 정면 안 될 거야 되게 치명적인 치명적인 진짜 좀 투곡할 거야 정면 로보로보색 아 그래 지금 지금까지 로보로보색 좋다. 좋아요, 진짜.